아니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아 그래? 언니 그거 안 돼요? 그럼 너가 이걸로 한번 해봐 저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빨리 읽을 수 있다고요? 네 이런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네? 읽어보지라고요? 네 난 또 이걸로 보겠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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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많이 빠르구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읽는건 잘하는데 너무 길어요 뭔지 알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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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